길 다 있네? 출력자 그렇지 그렇지 배랄이 미친듯이 달려 힘들어서 쉬고 있잖아 빨리 갈라 어 힘들어 일찍 올라와서 왜 쉬어 어 너 오프페이스 했어 야 저 이제 또 시계암보면서 살자 시계암보면서 가 야 너 다운이 하면서 시계암보면서 가겠다 어 여보세요 에이 가요 네 응 응 으아 으아 엄청 와 포인트구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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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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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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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유쐲 약불도 길다리네? 신났죠?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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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라이 점심해야 돼 길이 되게 좋아요 아예 크게? 사만 타고 가볼까? 사만 타고 갈까? 왜 이래? 왜 이래? 너무 멋있어 이거로 영속할 수 있는 이쪽으로 오면 별개까지 큰 수 있는 것 같아 저번은 반죽하게 이거 뭐야. 뭐한거지 이거 대답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지금 시작해. 안 태어나, 이런 소리가 진짜 좋아. 나와요 나와요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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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가야지 아이가 하고가 좀비 아이가 아이가 둘이 안가 아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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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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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씨 우와 와 와 우와 셰프 아니 EX 안가고? 셰프 셰프 어디에 돌을? 돌다보면 우리는 보통 우측으로 하는데 좌측에 큰 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 원래 처음에 게시디가 그걸 타고 넘었었거든 그래도 아직도 못 타? 네 형님 처음부터 탔어 난 그 돌이 안 보여 아예 연습할 때는 한 번도 안 넘어졌거든 응 그래 돌급사 우습기 형 싹 지라고 했는데 와 비현 뒤로 또 시작되니까 긴장돼가지고 좀비님은 진짜 안 넘어진거야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 엄청 넘어졌던데 나 안 넘었어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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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졌던데 자 산판들 산판들 어디가 가봐요? 어 어 나 무서운데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자 야 니가 천천히 안 오잖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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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판들 천천히 고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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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해매냐 가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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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어 fps 또 한장 또 한장 또 한장 또 한장 아씨가 안돼 놓쳤어 아씨야 에헤이 야 땀 좋아졌다 날 따르시오 어 여기 길을 내놨더라고 어 이러면 되게 빨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예 으아 으 으 아 이 시리프 같다 여기 조심해라 안 미끄러울 것 같은데 미끄럽더라 찍을거지 형 왔네요 아 힘들어 여기 마진파였던데 오씨 오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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